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 굳은 땅은 제주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제 껌딱지죠 겨울이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죠 오늘 굳은 땅 주제는요 다소 좀 무겁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님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요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체 부분 간 이식술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간을 기증한 분들 만여 명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들이 다소 드러났다는 거죠 예컨대 기증 후에 기증하지 않은 다른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역시 높았다 그리고 이혼이라든지 실직 같은 것도 높았고 그로 인한 자살도 많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의 요지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장기 기증을 어떻게 보면 좀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고무하고 장려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차제 한 번쯤 짚어봐야 하지 않나는 시사점을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이죠 가령 연세가 한 70대라고 하는데 간이 안 좋아서 생체 간 이식이 필요하다면 간을 기증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스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끈끈합니다 이게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양 사람들은 뇌사자 장기 기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나라는 생체 간 이식이 월등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떼어주는 비율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의리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200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다 되어 가는데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갑자기 전격성 간염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고 유일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생체 부분 간 이식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용감하게 나선 겁니다 내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간을 떼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간 이식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기법이고 공여자 기증하는 사람도 부담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강경으로도 하고 공여자의 경우 흉터가 많이 남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커다란 시호자로 이렇게 큰 흉터가 남게 되고요 논문을 보면 당시만 해도 250 케이스 가운데 한 케이스로 기증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안전도가 많이 높아져서 뭐 천 명 가운데 한 명이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낫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아이들도 어렵고 그런데 집사람 배에 큰 흉터가 생기고 위험할 수도 있고 저도 뭐 처제를 좋아합니다만은 이건 아닌데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너무나 결단에 찬 눈초리로 얼굴로 저에게 배우자로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전에 바로 전날 아주 극적으로 간 기능이 돌아오면서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아찔해요 만일 집사람이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약한데 그 당시에 그런 큰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 제대로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자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제 형제가 간이 안 좋다 저는 떼줄 용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압박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옳은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집사람 간이식 수술 병실에 있다 보니 간호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서 군에 있는 아들이 기증을 하겠다고 날 다 잡았대요 그런데 수술 당일날 아들이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엄마가 말렸다는 거죠 이 애비는 안 그래도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술 퍼먹고 그런데 아버지 생명보다 너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래갖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비단 아름다운 장면만 있는 건 아니다 피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어떤 분은 심지어는 골수이식조차도 거부하더란 말이죠 자기 형제인데 백혈병인데 줄 수도 있지 않나 사실은 뭐 콩팥이나 간에 비하면 골수이식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시술이 아닌데도 그것도 이렇게 거부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게 옳은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배를 열고 떼주고 하는 거 할 수 있지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몸에 반을 하나 들어오는 것도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분포스럽기 때문에 하나는 정말 못하겠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니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겨우 그 정도도 못해? 라고 비난하고 다그치는 게 옳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아무리 지고지순한 선행이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겨울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장기기증 문화도 지금쯤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현역 기자 시절에 보면 장기기증을 동료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미화하는 쪽으로만 기사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증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신체적인 부담을 좀 애써 줄이는 쪽으로 어떤 경우에는 헌혈을 하면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쓴 적도 있단 말이죠 크게 부담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죠 헌혈도 사실은 한꺼번에 혈액이 뭉터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여자 기증하는 분들 입장에서 몸에 좋을 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기증자나 공여자에게 이런 의학적인 사실을 100%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체 부분 간이식의 경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만 명이 넘게 했어요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면 요즘 복관계 흉터 안 난다고 했지만 여전히 열흘 가까이 입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이유를 모르는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 불면증 아니면 소화불량 잠이 안 오고 아니면 체중이 늘거나 빠지고 이런저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에서는 몸에 불편한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장기 기증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기증하는 분들께 의학적 지식은 전달하는 게 옳다라는 거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서 장기를 기증하겠다 100% 순수히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장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다 절대로 어떤 사람을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 너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마지 못해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면서 장기를 기증토록 유도하는 문화는 이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산병원의 의사 한 분이 처지에 간 기증할 때 여자들은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두 명이 필요하는데 남자는 한 명만 해도 된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상당히 무언의 푸시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집사람은 전부 다 다섯 자매, 딸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필 또 사위가 병원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여건이 되면 기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혈액형이 안 맞아도 기증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혈액형은 맞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야 고백합니다만 휘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돌이켜보건대 처지에게 기증하는 건 사실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입장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라는 분이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체중이 나가는 남자는 한 명만 기증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돌이켜보건대 옳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사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나 장기 기증은 강요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차제에 이제 한 번쯤 무조건적으로 기증을 몰아가는 형태로 부담을 지우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오늘 굳은 땅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무거웠나요? 여러분 요즘 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운동 많이 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